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컬러 엑스퍼 테디 입니다 자 슬슬 제가 지쳐가고 있는데요 예 엔지를 많이 냈었구요 아시겠지만 저희 동영상 강좌는 절대 편집이 없습니다 바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이런 좀 무식한 강의 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dr 작업을 할 건데요 아 자꾸 제 얼굴 보시면서 개기름에 부담스러지 마세요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hdr 을 알아볼 건데요 hdr 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하이 다이나믹 렌즈 입니다 혀를 꼬아서 좀 죄송하지만 왜 하이 다이나믹 렌즈 냐 하면 카메라는 사람보다 컬러는 많이 보지만 그에 비해서 밝고 어두운 부분을 좀 사람보다는 부족하게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을 확장시키는 이제 표현 기법이구요 그것을 위해서는 포토샵에 있는 톤 맵핑을 쓰기도 하구요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뭘 쓰겠어요 플러그인을 사용하죠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 포토매틱스에요 어떤 플러그인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광의 과외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 드리는게 포토매틱스를 사세요 라는 말보다는 포토매틱스 톤 맵핑 플러그인을 구매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포토매틱스 스탠더론 그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면 포토샵 안에선 구동이 안되구요 각각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이 따른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요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이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총 3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첫번째 사진은 적정 노출로 촬영된 사진 한장이 필요합니다 그 사진을 노출을 변경한 이미지를 만들 거에요 즉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 밝은 이미지 그 다음 밝은 부분이 다 보이는 어두운 이미지를 노출 보정을 통해서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넣어 드릴게요 넣어서 이 동영상 하단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있는 오토메잇을 누르시고 Merge to HDR 프로를 누르시면 요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게 되겠죠 브라우즈 탭을 클릭하시고 복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OK를 누르자마자 이미지를 각각 합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미지를 먼저 확인하면요 포토매틱스라는 작업을 할 때보다 이미지가 좀 많이 번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톤 앤 디테일 작업을 하지 마시고 OK 버튼을 누르자마자 또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CPU가 빠르고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 작업이 빨리 끝나는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 업그레이드 내용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미지에서 격자 모양이 나오면요 Ctrl H를 누르시고 격자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나온 상태에서 바로 끝내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 필터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미지 탭에 있는 Adjustment를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에 HDR 토닝을 누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토닝 커브 앤 히스토그램의 암부 부분을 좀 낮춰주세요 그 다음 밝은 부분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토닝의 S컵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시냐면 톤 앤 디테일에서 디테일의 값을 올려주시면 블러리 했던 이미지가 좀 더 샤픈한 느낌이 나겠죠 영어로 섞었으니까 좀 저한테 제 이미지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좀 이제 부들부들했던 느낌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 OK를 누르시면 HDR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의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포토매틱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때는 바로 이제 Merge to HDR 프로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지 한 장을 불러오세요 그 적정 노출로 촬영된 이미지만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오면 이 사진하고 두 개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나나요 보정본의 디테일이 조금 더 많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채도가 빠진 건 나중에 후보정할 때 추가해주면 됩니다 역시 열심히 가긴 했더니 모니터 앞에 침이 잔뜩 튀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정해야 되는 사진을 놓고 필터에서 포토매틱스 톤 맵핑 이 내용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구매하신 포토매틱스 톤 맵핑은 스탠더론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뜰 수 있도록 톤 맵핑 플러그인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두 번 사는 오류는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 두 번 샀어요 스탠더론과 톤 맵핑 별도로 정말 이중으로 돈 나가고 이거면 제가 밥을 좀 근사하게 한 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암튼 이 톤 맵핑을 클릭하고 톤 맵핑 플러그인을 실행하게 되면 이 좌측에 있는 슬라이더 값을 수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드라마틱한 느낌을 연출하도록 합니다 보통 톤 컴프레서는 그러한 느낌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 디테일 인연서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작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값은 여러분이 임의를 정해주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디폴트 값인 상태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한 HDR보다 더 만족스럽지 않은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스트링스 값을 90 정도를 입력을 하시고요 바로 엔터를 누르면 이 창에서 튕겨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포토매틱스 플러그인을 다시 로딩하시고 엔터가 아닌 다음 칸을 선택을 하는 걸 써야 됩니다 다시 로딩하시고 여러분이 톤 컴프레서가 아닌 디테일 인연서 값을 수정을 해야겠죠 이때 컬러 세트랙션 값은 기본이 보통 50으로 되어있을 텐데 이 값을 4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하단에 있는 루미너 시티 값도 10이 아니라 7 정도, 즉 한 70%의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7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하단에 있는 디테일 컨트라스트도 역시 똑같은 기능인데요 역시 과도한 값으로 보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톤 매핑 이후에 추가적인 후 보정을 할 때 참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닌 70%의 값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7을 입력하시고 이 하단에 Lighting Adjustments 값이 슬라이더로 되어있으면 이 슬라이더 하단에 있는 Lighting Effects Mode를 클릭하시고 이제 나오는 이 네모 박스를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네이추러를 사용하는데요 네이추러를 사용했을 때 히스토그램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오고요 혹시라도 좀 과도한 느낌이 좋다고 해서 바로 Therial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역시 후보정을 할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마이크로 스무딩이 있는데요 우선 이 탭을 쓰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얘는 쉽게 생각하세요 이미지에 밝고 또 어두운 회색 조의 이미지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럼 여기가 하늘이 원래 하얘야 되는데 이 검으로 죽죽하면 못 쓰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무딩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맞춰주시고 그 다음 블랙이 너무 강렬하게 살아 올라왔어요 그때는 섀도우 클리핑으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어두운 게 빡 까맣게 바뀝니다 즉 섀도우에 클리핑이 생기죠 클리핑이 안 생기는 범위까지 올려주시고요 섀도우 스무디스를 누르시면 뭐가 바뀌나요 지금 바뀌는 게 전혀 없죠 이 이미지는 이거는 즉 이미지가 어두워졌을 때만 써야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안 쓰실 땐 제로에 놔두시고 오케이 버튼만 누르시면 톤맵핑 작업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 강사 양반 이게 포토샵보다 더 좋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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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모든 것의 복습의 완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제하시고 이 친구를 곧장 소프트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또 뭘 올릴까요 클릭하시고 휴 앤 세츄레이션으로 바로 프리셋을 세피아로 만들어낸 다음에 안부를 제외한 명부에만 세피아 톤을 넣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 투명도를 50%만 넣어주고요 마지막 원본을 복사해서 레이어 최상단을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소프트라이트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커브나 레벨스로 전반적인 토닝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 이미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올려놨고요 그 다음 물론 두 개를 제가 복제해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컬러의 느낌으로는 만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이제 원본을 복제하고요 복제하자마자 소프트라이트로 원하는 농도로 놔두고요 그 다음 휴 앤 세츄레이션 클릭하시고 프리셋을 세피아 50% 레이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블렌드 이풀을 쪼개주시고요 그 다음 뭐 올라왔었죠 자 원본을 또 복제한 다음에 소프트라이트를 걸고요 최상단 올리고 음 카피 이거죠 최상 어 죄송합니다 제가 키를 잘못 누르고 있었네요 넣고 소프트라이트 건 거를 또 20% 넣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커브로 제가 좀 눌러줬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이미지랑 두 개를 비교하면 두 개가 너무나 달라요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차근차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줄여 놓고요 이미지를 줄여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 세피아 톤이 둘 중에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우측이 좋아요 사측이 좋으시면 여러분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톤맵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이미지가 좋은 경우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죠 포토매틱스 톤맵핑 플러그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은 톤맵핑을 하는 걸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간단하게 어떻게 찍으면은 조명을 놓고 또 측광을 하고 반사판 놓고 또 모델하고 대화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이죠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진을 놓고 어떻게 질감을 살릴 수 있는지 스컬프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이 빠른 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 또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요 아까 맨 앞에 보충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던 걸 지금 알려드릴게요 노출을 잡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어두운 거 어떤 게 밝은 거냐 이거를 많이 애매해 하시는데 적정 노출을 찍고 ACR로 노출을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 놓고 바꾸세요 그 다음 밝은 이미지는 더하기 1 플러스 1에 놓고 만드시면 이미지가 총 3장이 되죠 그 3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1로 했는데도 이미지가 너무 어두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적정 노출을 찍은 사진은 이미 너무 밝은 사진인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찍어올 수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라이더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되는 이미지를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이미지로 쓰시면 되고요 또 밝게 했는데도 어두운 섀도우 부분이 안 보이면 노출 슬라이더를 점점 더 밝게 해서 섀도우가 보일 때 내가 원하는 섀도우가 보일 때 이미지가 바로 더하기 1 노출 오버 사진입니다 그렇게 된 사진 3장을 가지고 이 토닝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딱 정지가 돼 있는 느낌에서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고수로 가는 길은 어렵진 않습니다 잔머리를 쓰게 되면 누구나 쉽게 고수로 갈 수 있죠 다음 시간에 더 웃는 모습으로 즐겁게 만나뵐 텐데요 다음 시간은 대한민국 제일 유명하신 김유철 작가님의 피에스타 스튜디오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꺼야겠다 바로 꺼야겠다 스탑 스탑 네 둘 첫 그때